안녕하세요 아트테이너 강현입니다 제가 이번에 올인원 로션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스킨, 로션, 수분, 크림 여러 가지 바르시기 귀찮으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올인원 로션 하나만 바르거든요 젤 타입이라서 흘러내리지도 않고 끈적이지도 않거든요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피부 속까지 차오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수분감도 많을 뿐 아니라 보습효과까지 있어서 수분이 되게 오래 지속돼요 향도 되게 좋고요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민트향이거든요 올인원 제품 하나만 쓰셔도 촉촉해질 수 있고요 로션 하나만 잘 발라도 건강한 피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올인원 제품으로 피부관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보페이지역 알 수 있습니다 고요 여러분들의 reformor الى 에 제어로 방송belt 팀 sponsored gj 븱 븻 opening 븰 r 스 거 vinyl 븡 의 vorstellen 블눰 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